네, 뉴스아이 인사이드 월드입니다. 애플의 공동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 생전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IT업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후 2년 만에 잡스가 일본 만화의 주인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여성 만화가 마리야마자키가 잡스 일대기를 만화로 연재합니다. 만화에서 청소년 시대의 잡스는 귀엽고 멋지며 커다란 갈색 눈을 가진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또 대학생 잡스는 독자들이 사랑에 빠질 만큼 아름다운 청년으로 표현됩니다. 만화는 잡스의 IT업적과 영웅적인 일화를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애플사를 이끌 때의 잡스는 트레이드마크했던 터틀넥 셔츠를 입고 혁신을 주도하던 생전의 모습으로 생생하게 재현될 예정입니다. 잡스 일대기는 여성 만화 잡지 키스에 연재되며 이번 주 중에 첫 선을 보입니다. 키인은 인사이드 월드 조승원입니다.